우리 윤석열 로버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헤리스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 경고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얼핏 유튜브 같은 데서 본 기억이 나긴 아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2020년 작년 10월 16일에 신문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키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 콩고 이어서 키르키스 사탄도 부정선거 10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키르키스산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법료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의석은 확보했지만 부정선거로 밝혀져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또 대통령 궁이 불타왔습니다. 결국은 중앙선거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결국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로 키르키스탄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부정선거 10위가 있었던 이라크 그리고 콩고에 이어서 2020년 키르키스탄에서도 모두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걱정이 되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라크, 콩고에 이어서 키르키스탄까지 부정선거 10위가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모두 다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여튼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런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면 한국산 기기를 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4.15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선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전자개표를 수개표로요? 그렇죠. 지금 전자개표가 우리 전자개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원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얼핏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표실문을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네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개표기였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후보 다른 후보께도 질문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당 선관위로부터 받은 일종의 경고장입니다. 이런 경고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9월 26일 당 선관위원의 명의로 경고장이 왔습니다. 제가 명확한 물증이나 또 인적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유의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화가 끓는데 우리 당 걱정을 하면서 제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지난 29일 당 선관위에서는 또다시 같은 내용의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우리 당 대표도 지내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렇게 당의 대통령 예비후보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당 선관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집권으로 제가 15초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좀 과했네요. 그래까지 할 필요는 없죠. 전부 후보마다 자기 주장이 있는 판인데 어떻게 그걸 선관위가 제지를 합니까?